겜방? 노노? 자 겜방 노노에요 이제 어떻게 당했는지 알죠? 나는 기다려주지 않아 왜냐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무슨 매너를 아니 지가 지가 게임을 갑자기 중단하는게 매너가 없는거지 아우 정말 그 와중에 저격을 하고 있네 아 그래서 요거는 봅시다 43.63패? 사람이 이렇게 날릴리가 없는데 점수 저그 4드론 혹은 9드론 4드론 혹은 4드론 혹은 9드론 느낌이 납니다 밀리시첨을 내야 되세요 아 쉽게 저격당하지 않아 바랄걸 바래야지 말이야 갑니다 4드론 혹은 9드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점수가 말이 안되는 점수거든요 이거 사람이 1200점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 사람이 아닌거에요 자 최적화 저격 세팅 아니 방송 타이밍 이런거 다 고려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아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막 이런거 아니야? 내가 채팅친 뒤 몇초만에 올라오나 이런거 다 재고 있는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조금 배럭을 안쪽으로 지어주자 안쪽으로 지어주고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어떻게 아까 투배락 한번 할까? 투배락으로 오케이 투배락으로 가자 자 정찰도 두마리 보내고요 제가 레더 배치하면 저거보다 안나올거 사람이 아닌겁니다 아아 정말 겜방 노노 자 겜방 노노에요 이제 겜방 노노에요 저번에 제가 어떻게 당했는지 알죠? 어떻게 당했는지 알죠? 여러분들 제가 겜방 어떻게 당했는지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노노입니다 겜방 어디서 겜방을 시전하고 있어 자 갑니다 자 양아치네 소리를 할 그게 아니지 아니 지가 그거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죠? 이제 안당합니다 이런거 자 안당해요 이런경기는 근데 꼭 이겨야돼 무조건 중요한거는 이런경기는 이겨야됩니다 이런경기는 이겨야돼 후회처리 어 이거 아닌데 썸클을 미리 지어놓네 제가 겜방 충전하러 오라고 허용 안됩니다 저한테 가차없어요 저는 가차없습니다 근데 좀 대각이라서 문제긴 한데 어허 오브로드 꿀이죠 이거? 오브로드 꿀 뽑자 아 이거 충전하러 안갔네 자 갑니다 아 아 근데 조금 사견차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지금 얘가 아 너희들 혼날줄 알아 너희들 혼날줄 알아? 다재 대행이죠 다재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야 무슨 충전한다는거 왜 안해? 구라 아니야 처음부터? 충전한다는거 왜 안하죠? 뭐 미네랄이 부족해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SCV 너희들 혼날줄 알아? 연구 끝 미네랄이 부족해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늦었어 지금 미네랄이 부족해요 호출하신 분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품 많이 받은거 같은데 어디가 아프세요? 이걸로 안박았네 이겼죠?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나는 기다려주지 않아 PC방을 어? 나는 기다려주지 않아 왜냐 한번 당했기때문에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안 당해주죠? 끝났습니다 경기는 설마 설마 디스커넥을 걸진 않겠죠? 다 자 땡 디스커넥 무슨 매너를 아니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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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갑자기 중단하는게 매너가 없는거지? 아우 정말 5분 남았으면 게임을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게 정상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